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대전 보문선 권역 호동일원에 들어설 제2순무권의 명칭을 공모합니다. 대전 제2순무권은 보문선 권역 44만 평부지에 총사업비 1,150억 원을 투입해 주제별 전시원과 재배시설, 식물도서관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공모는 오는 5월 7일까지 대전시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과 연령 제한 없이 1인당 1건에 한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우수 제한자에게는 소정의 상금이 지급됩니다.